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을 해서 그는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텐데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난처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처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는 embarrassed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일단 의미를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He put himself in a difficult situation.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런 뜻이니까 by saying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put himself in a difficult situation. 이 말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 자신을 처하게 하는 것, 난처하게 만든 것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embarrassed는 embarrassed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와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거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embarrassed himself가 돼야 되고요. He embarrassed himself. 그 다음에 by saying t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지금 난처하다라는 말로 embarrassed를 번역을 했는데 이 embarrassed를 사진에서 찾아보면 당황하게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무엇뭐지 is embarrassing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embarrassed의 정확한 의미는 여기 난처하다라는 말에도 있습니다만 어색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어색하고 부끄럽게 만들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 어색하고 난처하고 부끄러워지는 뭐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그것을 이제 embarrassing 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황한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앞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흘러가면 당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황은 사실 embarrassed하고 좀 맞지 않죠. embarrassed는 이렇게 어색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쪽에 가까운 것이고 약간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perplex 같은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be wilder 같은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해지는 상황, 난처해지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좀 생각하고 embarrassed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 드립니다만 남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난처해지는 상황은 embarrassed로 표현할 수 있다. embarrassed oneself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주어로 잡아서 more more this embarrass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mbarrassed라는 단어의 쓰임을 좀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